음악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낙위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유대지방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손에 종료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찬송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작은 소동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고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결코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세운 사람의 나라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에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작은 사건이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장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큰 음모와 소동으로 비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급조된 어떤 증인들을 내세워서 아주 불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동이 일견 밖으로 볼 때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정말 우리 삶에 당한 고난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우리 삶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함께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다양한 소동들이 있지만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소동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지진과 또 기근과 수많은 내전의 이야기들 고통받는 이웃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손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또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현실 세계에 살다 보면 어떤 일에는요 그 인과 관계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학자들은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용어는 미국의 수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1972년도에 처음 제시한 그런 용어인데 이 용어가 공학이나 물리학,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나 혹은 신문지상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의 초기에 아주 작은 변화를 주게 되면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결과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작은 날갯짓을 했는데 그럼 그 날갯짓을 통하여 이동된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나중에 전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동료 나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수만 마리의 나비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또 그것을 잡아먹기 위한 어떤 새들의 수천 마리의 새들이 또 함께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공기의 흐름, 이어지는 어떤 자연 현상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런 개념들이 조직이론이나 시스템이론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시스템에서 어떤 초기 조건에 작은 변화를 주면 나중에 큰 어떤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선택을 내립니다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행동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성급한 판단이나 부주의한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은 사실 작은 소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자기가 행하는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작은 비즈니스에 손해될 것을 우려하면서 그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온 에베소 시내를 뒤흔드는 엄청난 폭동으로 비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세워진 아마 야외 원형극장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나 또 터키를 방문하면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장이었던 이 에베소의 원형극장에는 한 2만 5천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돌로 지어진 아주 큰 원형극장입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야외 공간이지만 이 무대 뒤편에 대리석으로 된 벽이 있어가지고요 그 중간 지점에 어느 지점에 서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전 공연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아주 훌륭한 음향시설이 완비된 그런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럼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무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그 군중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들이 모인 무리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시간 동안이나 모인 무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폭동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32절 말씀해 보니까 모인 사람 중에 태반이 왜 그곳에 모여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군중심리 그럼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인 감정을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런 집단적인 생각 어떤 감정 신념이나 태도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어떤 경향들 그것을 우리가 집단 군중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군중심리가 꼭 나쁜 영향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콘서트 가수들이 모이는 콘서트나 대형 집회에 가면 그런 군중심리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도리어 아주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행위들을 통하여서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하고요 그럼 사실 방송으로 예배할 때보다 우리가 현장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영적인 효과가 더 크게 임하겠죠 그럼 그런데 이런 군중심리가 파괴적인 어떤 소동에 편승하게 되면 그럼 큰 사고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무리들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들을 보면 그런 군중심리 가운데 파괴적인 생각들 두려움 어떤 위기감들이 조성이 되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군중심리에 편승하지 말도록 휩쓸려가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국기 2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럼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다수에 휩쓸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나도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부당한 일에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에베소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모여서 큰 소동을 일으켰지만 그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관해서 32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이는 이런 말을 어떤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럼 모여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아데미신을 찬양하면서 마치 그것이 어떤 예배처럼 그래서 모인 군중을 사실 누가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치 예배하는 큰 집회처럼 모였는데 그럼 모인 사람들이 사실 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집회의 근원으로 찾아가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세기 자기 생업에 손해가 끼칠 것을 우려해서 어떤 탐욕과 복음에 반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럼 직공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선동한 그럼 그런 모임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모여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럼 사실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죄수를 앞에 두고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물었을 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럼 그런데 마태는 이 일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더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결국은 돈 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쳐 외치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아마 군중심리에 의해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악한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의 탐욕에 이용당한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한 해 그런 소동에 휘말려서 여러분 악한 말을 전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선동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럼 누군가 우리에게 전한 소식들 어떤 생각들 그 근본 의도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정말 그렇게 휩쓸려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씀의 지혜로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 할지라도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의 서기장이 에베소라고 하는 시를 다스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장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 그럼 그는 제우스를 섬기고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도리어 그곳에 모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경솔하지 말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경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서기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하시기까지 우리가 앞서서 판단하지 말고 앞서서 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결국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배달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장노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일어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러시더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럼 잘못하면 교회를 위한다는 그 말 속에 그저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사단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길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럼 에베소의 시민들도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뭐 양상은 달랐지만 그럼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극장에 일어난 큰 소동 중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건이 유대 사회의 어떤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학자들이 알렉산더가 어떤 인물인지 다양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로서 그럼 유대인 사회에 큰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유대인들을 변론하도록 내세운 인물이다 그럼 유대인은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내세운 회당의 지도자다 그렇게 보는가 하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알렉산더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의 문제인데 이게 유대인들 어떤 커뮤니티에 큰 어떤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그럼 바울을 따르던 알렉산더 예수님의 제자를 앞으로 내세워서 이건 너희의 문제니까 너희가 해결하라고 그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어떤 알렉산더에 대한 인물의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딱 다섯 번 등장합니다 그럼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저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가 루포와 알렉산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럼 또 하나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중에서 그럼 대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기록된 이름이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헬라식 이름인 알렉산더를 지어주었을 정도로 그럼 그 대제사장 가문이 타락했다 정말 어떤 세속적인 정치 권력과 야합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두 인물은 바울 이전 세대 인물이 적어도 한 2, 30년 전에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세 번 기록된 이름은 다 바울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가가 이 에베소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이오를 설명하면서 그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가이오의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장노인 가이오가 등장하는가 하면 저 아시아 지방 더벳사람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알렉산더라는 이름만 제시한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바울과 관련된 알렉산더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 소신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우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별로 좋은 구절이 아니죠 그럼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리 세공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구리 세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청동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생필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리 세공업은 은 세공업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의 신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그런 직종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실제로 에베소에서 나온 여러 은 신상들을 살펴보면요 그걸 순은으로 다 만든 것이 아니라 구리로 모형을 제작해서 그 위에 은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어떤 종사했던 그런 직업을 가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내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세상과 연합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아니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럼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알렉산더를 향해서 바울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해가 아니라 그럼 정말 치명적인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지 그럼 아마 알렉산더가 교회 밖에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해를 입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잘 알지 못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면요 그저 폭동이나 선동하는 무리 중에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편지한 것은 그가 교회와 바울의 사역에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큰 해를 입힌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 전서 1장 19절 이하 말씀해 보면 그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마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오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에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과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이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변론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요 그가 믿음에 있어서는 파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대적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럼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알렉산더를 그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까? 그럼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 두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알렉산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구리세공업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럼 구리세공업은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종사했던 그럼 그 당시에 구리세공업자들 에베소에 있는 구리세공업자들의 대부분이 은세공업자들과 함께 그럼 순은으로 제작해서 판매해야 될 신상에다가 구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폭리를 취하도록 어떤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그런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럼 사람들이 숨겨놓은 마술책과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태워 마치 거룩한 번제와 같이 우리의 죄를 전가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번제와 같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그 회개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삶의 허물과 죄를 조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떤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조명해 주실 때 그럼 주저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회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 회개는 영적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왜 맨날 회개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그것이 10편 103편 8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고 그럼 앞에 나온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는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극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따라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럼 돌이키기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럼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럼 정결하게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은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럼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 편에 여러분 그 폭동에 소용돌이 한 중간에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는 한발은 데메드리오와 같이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 쪽에 한발은 유대인들과 혹은 믿는 제자들과 함께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발은 세상에 한발은 교회에 두고 주일은 교회옷 입고 세상에 나갈 때는 교회옷 벗고 세상옷 입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세상이 주는 말을 가지고 그럼 교회를 비난하거나 주의 일꾼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어울려서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과 어떤 담을 쌓아서는 안 되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부조리나 어떤 지도자들의 타락을 옹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럼 잘못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그럼 그 생각, 그 마음의 깊은 근저에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 파괴적인 언행의 동조에서 휩쓸려간다면 그럼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도 없고 교회의 순결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알렉산더와 같이 어쩌면 영적으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솔하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사람들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소동의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여러분 사도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에베소에 지도자된 여러 사람들의 권면을 쫓아서 여러분 그 연극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아리스다거나 가이오를 위해서 변론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과 함께 이 소동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아마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가려다 하다 보면 우리가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던 지도자들도 사용하시고 그럼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경영하셔서 여러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경솔한 일입니다 그 작은 경솔함이 결국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주님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에든지 신중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의 모든 행동에 경솔하지 아니하여 합니다 그럼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중함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에서 나옴을 기억하시고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신중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조아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삶의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